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열쇠와 관련된 꿈은 매우 상징적이며 꿈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쇠는 통제, 비밀, 기회, 해결책 등을 상징하는 도구로 열쇠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 감정,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열쇠를 찾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현재 꿈을 꾸는 사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관계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찾는 꿈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쇠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도구로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꿈 속에서 얻는 것은 곧 다가올 중요한 기회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업에서 새로운 도전이 다가올 때 열쇠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쇠는 통제와 권력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혹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쇠를 잃는 꿈은 통제력을 상실했거나 자신의 권한이나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는 또한 비밀이나 숨겨진 진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속에서 잠긴 문을 열거나 비밀을 풀기 위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무언가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심리일 수 있으며, 꿈 속에서 열쇠를 사용해 비밀을 밝히는 것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찾는 꿈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열쇠를 찾아서 어떤 문을 여는 꿈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문제 해결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꿈은 현실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꿈은 자신의 위치나 권한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꿈은 다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꿈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암시하는 좋은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건네는 꿈은 자신의 통제권이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을 공유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신뢰와 관련이 있는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나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기회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나타내며, 그 기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열쇠 꿈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각을 반영합니다. 꿈 속에서 열쇠를 찾거나 사용하는 장면은, 현재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징하기도 하며,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을 반영하는 꿈입니다. 열쇠 꿈은 통제권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현실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꿈 속에서 열쇠를 얻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통제권을 회복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책임감이 더해졌을 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열쇠를 찾고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갈망을 해결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열쇠는 비밀이나 신비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열쇠 꿈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이나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감정이나 과거의 경험을 깨닫고자 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꿈 속에서 열쇠를 사용해 어떤 문을 여는 것은 그 감정이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맞이한 꿈, 한 남성은 꿈 속에서 여러 개의 열쇠를 들고 다니며, 그 중 한 개의 열쇠로 중요한 문을 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면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성공적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꿈에서 본 열쇠가 그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관계에서의 통제력을 잃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쇠를 잃어버리고, 그 열쇠를 찾기 위해 꿈 속에서 방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연인과의 관계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 자신의 관계에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이후로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열쇠에 대한 꿈 금으로 만든 열쇠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아주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성취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당신의 부와 영향력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당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꿈은 종종 자원봉사를 한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녹이 쓴 열쇠에 대한 꿈 녹으로 뒤덮인 열쇠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보통 당신이 무시한 재능과 능력을 상징하며, 충분히 감사하지 않거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에 대한 꿈 두 개의 열쇠가 달려있는 열쇠고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하는 꿈 문을 열 열쇠를 찾거나 찾지 못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과 도전, 또는 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현재의 몇 가지 문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서진 열쇠에 대한 꿈 부서진 열쇠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으로 실패와 상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를 사는 꿈 열쇠고리를 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에 달린 열쇠의 개수를 아는 꿈 열쇠고리에 달린 수많은 열쇠의 개수를 정확히 아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정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곧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는 꿈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으로 나쁜 소식을 듣거나 나쁜 일을 겪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구멍이 맞지 않는 꿈 열쇠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기계적인 오작동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열쇠꿈 열쇠를 보거나 열쇠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부 프로젝트 또는 삶의 일부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동안 작업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소리에 대한 꿈 열쇠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등 열쇠에 대한 소리를 듣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대개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동종 당신이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내리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다음,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가 하나뿐인 열쇠고리에 대한 꿈 하나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나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실패한 운명에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에서 열쇠는 일어나지, 않을 결과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꿈은 인생에서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열쇠로 가득 찬 열쇠고리에 대한 꿈 열쇠고러미의 열쇠고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어떤 상황에서의 당신의 힘이나 권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높은 지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당신의 적응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고,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열쇠고러미에 대한 꿈은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은 곧 갈 수 있는 여정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지인을 만나거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겨주는 꿈 집을 파는 등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다가오는 결혼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준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꿈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실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든 노인에 대한 꿈 열쇠를 들고 있는 노인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지역사회나 이웃에게 닥친 어려움, 특히 대격변 규모의 재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역은 폭풍이나 가뭄과 같은 악천우 또는 범죄 및 폭력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서 열쇠를 받는 꿈을 꾸었다면,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꿈은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꿈은 전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은 가족을 확장하고, 꽃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여는 꿈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노력의 성공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부엔가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헌신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부수는 꿈 자물쇠의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열기 위해 이것을 부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무언가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꿈 열쇠 분실에 대한 꿈 열쇠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의무에 압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혼란스럽고 건망증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하는 꿈은 기회를 놓치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불쾌한 사건, 좌절감, 당황스러운 상황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자세히 보는 꿈 열쇠를 자세히 보고 싶어 했거나 실제로 자세히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곧 경험할 수 있는 행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당신은 유리한 제안을 받거나, 사회에서 부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행운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개인적인 발전과 경력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쇠를 자세히 보는 꿈은 또한 당신의 삶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련의 운이 좋은 상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열쇠를 주는 꿈 누군가에게 열쇠를 주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누군가에게 사적인 일을 털어놓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책임을 넘기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삶의 새로운 단계와 삶의 완전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결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찾는 꿈 열쇠를 찾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동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꿈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성격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미래의 큰 성공과 성취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